수마니아 안녕 안녕 수마니아 네 여러분 지금 저는 한국 저희 집이고요 저는 이따가 셋이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로 갑니다 이번 여행은 아쉽게도 처원이가 함께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저 혼자 가서 처원이의 몫까지 열심히 놀고 촬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차카르타에서 봅시다. 차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. 비주얼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나 어쩔 수 없습니다. 저는 지금 에어비앤비 도착해서 짐 다 정리하고 씻고 나왔는데요. 한국 시간으로는 2시 17분이에요. 그러니까 완전 새벽이죠. 오늘 제가 또 일어난 시간이 거의 5시쯤이니까 지금 거의 20시간 이상을 깨어있는 상태입니다. 일단은 차원이 없이 또 인도네시아 오게 됐는데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좋지만 표심을 되찾고자 혼자 많이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내일은 아침에 올리비아 언니랑 박민을 먹기로 했고 제가 저번에 여행 왔을 때 테콤셀을 했는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 데이터가 안 돼가지고 테콤셀을 가서 유심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혼자 좀 돌아볼 생각인데 이게 또 너무 계획을 세우면 제가 일처럼 막 하게 되는 게 있어서 계획을 좀 세우지 않고 좀 러프하게 재밌게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그랩 모토, 고잭 모토 타기. 뭐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하면 또 떠오르는 게 고잭 모토르이기 때문에 저한텐 추억으로써. 근데 지난번 왔을 때는 못 탔어요. 이번엔 좀 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목표는 빠르게 편집해서 올리는 건데 아 사실 지금 편집할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. 찍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미루고 이 영상을 먼저 편집을 바로바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할까. 이번엔 또 여러 지스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. 뭐 예를 들어서 박미 맛집은 어딨어요? 자카르타에? 박수 맛집은 어딨어요? 그런 것처럼 소통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간 동안 영상이 올라가면 좋으니까 그러려면 되게 좀 영상 길을 짧게 짧게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대신 너무 편집에 공들이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가죠. 아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카메라 보고 얘기하니까 재밌다. 저는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겠죠? 근데 제 비주얼이 너무 부담스럽나요? 죄송합니다. 그리고 최대한 이번 브이로그는 저 혼자 있으니까 또 이번 브이로그는 최대한 인도네시아어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. 근데 엉망진창할 거예요. 또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간지 시간이 꽤 되기도 했고 또 열심히 하던 인도네시아 공부를 또 잠시 멈췄었어.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인도네시아어로 해보고 뭔가 영어, 한국어, 인도네시아 이렇게 섞어서 아무튼 이번 여행은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다. 약간 이런? 이제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. 그녀는 제가 처음 너무 많았고 이렇게 caught up. 처음에는 정말 낭득.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. 너무 재미있어. 기분이 와요. 저는 오늘 새벽에 밤 10시 오후에 밤 10시 이제 오늘 지금 밤이 새벽이 이제 밤이 새벽에 밤이 새벽이다. 그래서 제가 정리해요. 정말for 친구들 Анprove засishment. 래디, 뱃속 락이 볼뜨무야 빠이